안녕하세요, 이재희 화장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 화장품입니다. 이재희 화장품입니다. 이재희 화장품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희 화장품입니다. 괜찮아요? 우와, 난 뷔 좋아하는데, 오늘은 싫다. 존단지도 다 줬고. 뷔에 대한 추억이 있구나. 아니에요. 이거 말려서 못 쓰겠지? 다시 찍어야겠다. 여자구나. 어떤 여자예요? 말해봐요. 딱 한 번만 용서해줄게요. 뭐, 첫사랑? 딱 한 번 어머니가 우산 들고 마중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봐요.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도 있잖아요. 좋은 추억? 투자 받을 은행장 손자 때문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만 가요. 기왕이 버린 전단지 우산으로 써야겠다. 변호사 자격 정지 1년인걸 고맙게 생각해. 박탈 당할 뻔한거 지니어스 최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변호해서 그나마 경감된거야. 최 변호사님이 누군지 알지? 홍석표 최측근 절 찾으셨다면서요?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네? 손에 든 거 빼봐.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해. 대표님. 네. 뵈라고. 어서. 내 방에서 감히 녹음을 해? 녹음? 내 방에서 감히 녹음을 해?